우리가 누구나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단순한 바람만으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죠? 실제로 그럼 여호사밭은 어떤 방식으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인되게 하였느냐. 그 구체적인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면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치세 초기죠. 2년이 조금 지났을 때예요. 그의 방백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리아, 느단엘,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유다 여러 성읍들로 보내서 가르쳐요. 또 8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누구를 보내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율법교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야, 느단야, 스바디아, 아사엘, 스미라몬, 여우나단, 아도니아, 도비아, 도바도니아 등의 레위 사람들을 보내요. 또 그들과 누구를 같이 보내요?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요. 우리가 사람 이름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여호사밭은 백성의 지도자, 즉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뭔가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유다의 여러 도시들, 즉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왕이 어떤 정책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까 아홉 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찬양한다고 여호와가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찬양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찬양을 발판으로 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의 정책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우상을 없애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을 나라 전체에 보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이전과는 다른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종필 목사부터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제가 34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기 이전에 저도 다른 교회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배는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은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성교는 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건지 우리가 통일된 어떤 생각에 하나 됨이 필요하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받았든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았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을 요청하겠다는 걸 우리 교회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 일련의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봉사를 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생각이 하나 됩시다. 아니 말로 지금 우리는 마음이 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될 테니 하고 손잡고 노래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구체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 될 것이다. 통일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적어도 가장이라면 적어도 소그룹의 리더라면 적어도 교회의 단임 목사라면 적어도 어떤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우사밭이 이런 개혁을 할 때 이런 구체적인 개혁 정말 모든 성읍들에 두루 다니면서 재판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여우아께서는 불의암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안 받는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지도자들을. 이런 구체적인 재교육 정책을 했다는 거죠. 자, 여우사밭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누렸습니까? 역대하 17장 10절에 여우아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우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해. 하나님께서 여우사밭에게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주변 나라들에게 평화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보면 과거에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사울은 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내내 불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사울이 하려고 했던 일은 다윗을 죽이고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으로 원하는 일이 아닌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불화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으신 한은 저에게 그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케이스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화를 시킨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사밭과 전쟁을 하면 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여호사밭이 그들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호사밭과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직장에 여러 사람들이 야 쟤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뭔가 모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량 7700과 순념소 7700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밭의 구체적인 개혁 작업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많은 축복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 스카이캐슬 유행인데 저는 지난주에 김천에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두 가정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정은 사모님이 매주 밥을 하신다고 해서 사모님 성도들하고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80살입니다. 사모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80 넘은 그 시골의 성도들 몇 분을 목회하고 계셔서 아 참 그 목회에서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전이 있어요. 이 목사님 사모님은 좀 느지막하게 결혼을 했는데 세 명의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지금 7살, 8살, 10살 이 세 명의 보석 같은 아이들. 그래서 내가 애들을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애들이 왜 이렇게 어린가 내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입양해서 네 번째는 국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대요. 왜냐하면 수입이 너무 적은데 둘째 셋째도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그 가정 이 일만 잘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겠다. 또 다른 목사님 가정과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 가정은 정말 한 번도 경상도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살아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말고 경상도를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은 정말 아이들을 전혀 학비를 대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장학금으로 한 푼도 안 드리고 그 아이들을 다 대학 교육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카이캐슬 지금 스카이캐슬 하는데 그렇게 키워서 좋은 아이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골에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스스로들 가가지고 자기들이 모든 걸 심지어는 이번에 막내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하나님께서 별로 먹인 것도 없는데 통통해가지고 공익으로 빼주셨대요. 그런데 공익으로 빼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산업체 일 같은 걸 하게 되면서 군 생활하면서 학비와 용돈까지 다 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나는 논문이 도심지역에서의 교회 개척인데 여기 시골에 와서 내가 무슨 이분들에게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밭은 개혁을 통해서 태평시대를 얻었어요. 여호사밭의 이 마음은 이제 더 넓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사밭은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밭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 정말 성경에서 유명한 커플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핍박했던 그런 커플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밭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지니까 그것을 북이스라엘로 확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밭이 북이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여호사밭이 북이스라엘 아합도 회개시키려고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분명하게는 안 나와요. 그러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사밭이 자기와 친인척 관계를 맺으니까 자기가 다른 나라를 치고 점령하려는 악한 일에 여호사밭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즉 여호사밭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아합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랬더니 4절에 여호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호사밭이 분명히 선의의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자기가 다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친척관계를 맺어서 권력을 넓히려는 사람들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런 왕들이. 그러나 여호사밭은 아니었어요. 함께해서 전쟁을 하자고 해도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의 노량물들을 같이 나누자고 해도 여호사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아시다시피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설교는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악한 왕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내게 위로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를 따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합은 내가 이미 다 물어봤다. 하나님의 뜻 다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니다. 여호사밭은. 그 진실한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여호사밭이 이런 거예요. 이 외에. 이 외에라는 건 뭐죠? 여기 당신이 선지자라고 불러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진짜가 있는데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 아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호사밭이 계속 아니, 그 있잖아요. 그 선지자, 그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언지를 주는 거죠. 6절에.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 거 껍데기들만 갖고 오고 진짜 선지자 안 데려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아합이 찔려가지고 아,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수도 있는데 아,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내게 와갖고 재수없는 소리만 합니다. 여기 본토도 해요.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해요. 왜 나쁜 일을 예언했을까요? 미가야가. 아니, 딱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서 미가야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나쁜 얘기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다윗왕,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 너는 이렇게 목사가 부정적이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 바꾸자. 목사를 바꿨어요. 가시라는 선지자가 당신 인구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전쟁이라든지 병이 걸리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참된 개혁자들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아합은 뭐라고 합니까? 나쁜 일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밭이 뭐라고 그래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런데 어쨌든 여호사밭의 이 정책은 결국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선의로 했어요. 나는 선의로 양보했고 이렇게 양보해주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맞추면 그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고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선한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에 가게 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력이 유다에 들어오게 되는 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21장에 가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호사밭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해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니 이 사람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이면 다윗과 아사와 여호사밭 같은 길을 걸어야 되는데 누구의 길을 걸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그 길을 걸어요. 얼마나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사밭은 나라를 안정시켰고 북이스라엘까지 바꾸려 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때로는요. 선의의를 가지고 한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면 악한 결과를 초래해요. 참 우리 동기만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오진 않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냥 내 마음만 깨끗하면 내 마음만 순결하면 그게 아니라 하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이 세상은 이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마치 양떼를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사실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이 목사가 단순히 아이고 선한 뜻만 품고 있다고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서는 건 아니죠. 그런데 부목사 때는 내가 교회를 지키지 않아도 단일 목사님이 다 하시죠. 저는 성경 공부만 시키고 목사님 원하시는 거 맞춰서 프로그램 진행해드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누가 상담하고 싶으면 상담하고 이런 일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단일 목사가 되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이 된다는 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된다는 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결정해놓은 테두리에서 내가 일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사밭은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 성견자 하나니가 그에게 와요. 당신 어떻게 악한 자들을 돕습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을 돕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힘겨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회계를 하지 않는 왕들은 어때요? 여기도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회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거치는 말은 안 듣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고 그건 현실을 안 살아봐서 몰라서 하는 얘기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정치를 안 해봐서 쟤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호사밭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4절과 6절과 8절에 그가 얼마나 놀랍게 개혁작업을 수행하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여호사밭은 이전에 개혁할 때 자기의 신하들과 레위 사람을 보내서 개혁작업을 하죠.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보자면 여호사밭은 직접 나갔어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의 제일 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라 정도 되는 거예요. 한라산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냐면 북 이스라엘과 맞닿은 유다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 지역까지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여호사밭이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늘 같은 찬양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절에 재판관들에게 이래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라. 직접 교훈합니다. 그리고 8절 여호사밭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합니다. 즉 여호사밭은 또 나의 무지함 때문에 이 유다 땅에 온갖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력들이 미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우상승배의 문화가 우리 가정에 임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또 결혼을 했는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시대 혹은 우리의 친정을 통해서 그 친족들을 통해서 그 문화가 우리 집안으로 이 넘쳐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호사밭은 그것을 책망하는 예후의 말씀대로 개혁을 합니다. 그러던 가정에서 모합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또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밭은 이때에도 역시 훌륭한 개혁을 수행합니다. 20장 1절 보면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럴 때 타락한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외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지난주에 어떻게 했죠? 자기 돈을 모아가지고 아람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합과 암몬은 그렇게 침략을 했을 때 여호사밭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왕이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수많은 신하들의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 오늘 말씀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한 레위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 여기 속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놓은 이유는 여호사밭에게 말한 사람이 이 사람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리죠. TV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또 친구를 만나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 수많은 목소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실제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여러분이 그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참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누구의 목소리를 나는 진짜 들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목사의 설교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큐티도 했을 것이고 TV를 보다가 연속극에서 어떤 얘기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영화를 보다가 생각이 났을 것이고 저는 연속극과 영화를 보면서 저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저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네 내 직장의 동료들은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오늘 아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전공법을 택하는 거예요. 야시엘이 여호사밭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나아가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 와라는 들로 나갑니다. 나갈 때 여호사밭이 뭐라고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아멘 한번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써보자고요. 북이스라엘의 정책들이 다 남유다로 왔는데 그 나라를 개혁하지 못하고 모합과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 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라 오래 못 갔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140년 정도가 더 갔는가. 바로 여호사밭의 이런 결정이에요. 이런 결정 하나가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여러 아까 찬양하신 분들 여러분 가장입니다. 가장 쉬운 거 아니에요. 이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밭은 승리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었어요. 즉 여호사밭의 태평시대의 비결을 정리해보자면 이것은 계속된 회개와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이제 40년을 훌쩍 넘어 이제 목회만 해도 20몇 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때로는 신앙에서 찾아오는 매너리즘 또 형식적인 예배 저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리고도 매너리즘이 찾아온대요 난 매일 설교하고 때로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 쓰고 저에게 얼마나 매너리즘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사밭에게 그런 매너리즘이 있었다면 그는 성견자 예우의 말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 야시엘의 말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밭의 외침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만 지속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지속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와 레위인에 대한 이 겸손한 반응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영적인 목소리를 바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이 여호사밭이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이 한 사람의 태평성대는 자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장이 올바로 살아갔을 때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건강하게 섰을 때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50명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들을 만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속된 자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일평생 태평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정과 태평을 목표로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둬야 되느냐 바로 선견자 예후와 같은 사람을 옆에다 둬야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항상 큰 소리로 싫은 소리를 하니까 선견자 예후구나 안 듣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안 듣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자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선견자와 레위인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지금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아직 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속된 자기개혁을 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우리가 돈 벌지 않고 그냥 교회와 가지고 즐겁게 놀 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믿어요 나에게 수입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렇게 가려면 끊임없이 개혁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니까 친구 때문에 신앙 좀 후퇴해 직장 들어가니까 상사 때문에 좀 후퇴해 결혼하니까 남편 때문에 좀 후퇴해 애 나니까 애 때문에 후퇴해 계속 후퇴하다가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 신앙이 계속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여우사박과 같은 그런 개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혼자 내 배 안이 깨끗하고 내 배가 잘 굴러간다고 해서 항해를 잘하는 게 아니죠 바다가 파도가 없어야 평안해야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배 하나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할 때 하나님은 여우사박에게 주었던 태평성대 그것은 뭐죠 개혁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중에 한때 좀 회개하고 한때 은혜 좀 받았고 한때 결단도 했고 한때 정말 내 물질도 드렸고 한때 내 생활을 정말 주님께 주인으로 내어 맡겼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은 사실은 악한 의도는 없었지만 어느덧 하나하나 내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여우사박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예후의 경고로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